엄마는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살기로 하고 안 돌아올 모양이다 엄마만 건강해요 엄만데 엄마 엄마랑 헤어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사람도 본다고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도 없어 아니다 그래도 세 개는 남겠다 내 새끼야 내 영화 사람들이 나이 되게 받는 기억 많이 남기네요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아기도 있고 알아 그냥 최악은 연습해본 거야 마음으로 미친년 용기를 좀 내보는 건데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같이 하시죠 뭐 용기까지 내시고 연주 언니는 정말 미쳤다 유부남하고 어떻게 7년째 만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니? 구경 왔어요 선생님이 잘못하셨어요 원하는 거 다 어떻게 하고 살아요 왜 왜 다 하려고 하세요 다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너무 힘들면 아무도 못 참아요 아야 감사합니다.